안녕 Hi everyone My name is DK Yeah My favorite food is pepperoni pizza 중국어로 한마디 중국어로 한마디 Mr Chu Mr Chu Mr Chu Everybody Chu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오늘 몰아 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 연기처럼 멀리 치 이 순간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아 아니 저기 도겸씨는 지금 시작부터 계속 도겸씨 지금 혼자 왜 저희랑 똑같은 때 계속 노려보시는 했어요 자 나 고뜩해? 약간 다 아니야? 나 고뜩해?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? 아 빨리 빨리 고 나도 나도 깨닙니다 도겸아 빨리 찾아 그래야 너네가 이기지 어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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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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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번 활동 화이팅 아 세 남자 야 야 이거 세 남자 있죠 세 명 모이자 나온 인점인데 세 남자 옛날 옛날 폰트 있죠 옛날 느낌으로 맞습니다 축제로 5행시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가요대 축제 도겸씨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? 하하하하 지금 바로 써봤다 도겸씨 도겸씨가 1호로 맞춰서 1호로의 주인공 하하 도겸씨가 1호로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1호로의 주인공 아 메인 주인공 주인공 하하하 하하하 히고네하지 않아? 손에 손을 흘렸어 에 2호로 2호로 고마워 저게 도렴 도렴 가치 나 같이 너가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뭐 뭔지 뭔가 떨어트렸죠 세븐틴에서 가장 기어매분 조슈아 네? 동현 씨 buckling I love you Bye Bye Take care 나 진짜 웃길래 한 거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진짜? 귀여워야 돼 애교곡 말아야 우리가 막내인 것처럼 막내 난 가만히 있어도 귀엽거든? 탈락 탈락 주제가 뭐냐고 해 두 번 두 번 두 번 아니 의의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야 조심해 위험해 쏘겠다 쏘겠다 쟤 왜 이러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아주 잘해 오 왜 안 해 왜 안 해 야 다 해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야 빨리 봐 빨리 야 이거냐고 де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 잘된다 하 하 하 하 오케이 야 너 빨리 괜찮아? 너 빨리 괜찮아? 애가 오실 것 같아 야 야 야 야 야 벽이 형 벽이지 마 야 나 나 지금 형이 그 도몬이 된 줄 알았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